궁금하셨잖아요? 이거 한번 제대로 들어보실까요? 라이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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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곳도 찾지 못해 나는 피하려고 애써 봐도 공부조차 할 수 없는 내가 저번에 사랑이었다면 정말 사랑했던 바람은 이 일어지는 바람 어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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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묵 정말 잘하시는데요? 그분은 정말 조빈이 형과 발음을 이렇게 딱딱하게 딱딱하게 숨을 곳도 찾지 못해 나는 피하려고 애써 봐도 너를 처음 봤을 때 짱을 숨겨 멈춰버리지 누가 마찬가지 심장에 갔지 라이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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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먹고 니가 없으면 니가 타버리게 만든 오 몰라가도되 니가 없으면 니가 타버리게 만든 너라 타버리게 만드는 타버리게 만든다 오아 저는 금방 들었을 때 가장 인상깊었던 건 상당히 릴렉스한 느낌으로 사람께 해주신 것 같아요. 스놈이야. 춤이 프랑포부가 길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하면서 이제 나눠서 하는 거죠. 셋둘. 프랑포부랑 한번. 아마 프랑포부랑 같이 다 같이. 자유롭게 비워놓고 바라봐 오직 너만 채울게 너만 가득 채울게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루시퍼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법은 루시퍼 괜찮아요. 정말로. 정말로요. 여러 명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발음이나 박자가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지금 박자도 되게 잘 믿고 하나가 되세요. 이게 잘 맞아요. 잘 맞으세요. 내가 그러면 주문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노래를 들어보시면 베이스에 계속 들어가요. 그만큼 춤에도 계속 발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나를 묶고 가면 나는 사랑도 묶인 채 이렇게 첫 박자에 계속 포인트를 줘서 불러주시면 오늘부터 노래를 다 맛있게 부르기 바랍니다. 나 쓰러지지 내려 다가와서 천사같이 살아내란 말 누가 진짜 너였는지 알다 가도 헷갈리게 만든다 와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 천사같이 할때 그 한 번 올라가요? 아아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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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한 번 그 포인트는? 어디요? 한 번 더 빨리 배우시고 네 더 연습하시면 진짜 완벽하게 하실 수 저희가 괜한 거 생각하는 거 같아요. 네 충분히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대할게요. 하나 둘 셋 천사님 파이팅 천사님 파이팅 1차 både 천사님 파이팅 사실 그냥 초기를 직접 본다는 마음으로 그냥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너무 진지하게 시범을 보여주니까 그걸 보고 완전 천사가bourg해 너무 기가 죽어가지고 너무 잘해 동작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주니깐 좀 더 빨리 캐치가 되는 거야 쉽게 가르쳐줘 맞아맞아 우리가 귀에 쑥쑥 들어오게 친절하게 용기를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 Roughly 약간 길도 보이는 것 같고 누가 샤이니한테 춤을 배워 그럼 노래를 열심히 해가지고 고멘 때는 정말 잘해야겠나 생각보다 노래를 되게 잘하시고 목소리가 좋으셔서 노래는 걱정하는 것 같아요 춤은 좀 아직 유연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좀 딱딱하게 근데 생각보다 너무 제일 잘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고 충분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연습만 많이 하신다면 연습만 많이 하신다면 진짜 좋은 무대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조빈이 형이 안무를 아직 많이 습득을 못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관객분들 계시는 자리죠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반응이 정말 뜨거울 것 같아요 열심히 해주셔서 멋진 무대 꾸미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다음에 같이 뮤직뱅크에서 만나는 날을 기대할게요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